처음 하지 않았던 분은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스텝부터 우리가 베이비 스텝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는데요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이 걷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맨 처음에 계속 띠뚱뚱하면서 걷는 것부터 하라고 그러네요 걷는 것부터 계속 하면서 나중에 다리에 힘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좀 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뛰어야지 처음부터 나는 뛰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건의 훈련도 내 삶 속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는 아침에 5분씩 혹은 10분만 이 시간을 내겠다 그러면 꾸준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30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경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맨튼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규칙적인 묵상은 영혼에 큰 유익이 있다 순간적인 사색은 유쾌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심오한 묵상은 반복된 사색을 통해 아주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에 양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규칙적인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왜 하라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4제를 읽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죠 또 호세하스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내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함정을 쓰려고 아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모르세요? 압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다 알아요 미국에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 모르면 뭐 간첩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다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아십니까? 예? 모르죠? 우리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TV에 나오고 글에 나온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15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을 알아가고 지난 8년 9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을 알아간 것과 비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하여 그냥 들은 거지 제가 경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여러 가지 글에 나오고 이번에 밀러 리포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밀러 리포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거에 관해서 백악관 참모들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밀러 리포트에 보면 대통령이 명한 거를 마치 스태프들이 다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리젝트했다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파이어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여러분 구역 식구 선교회 여러분 가족은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경험에서 아는 것들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에서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신문에 난 거 아는 것만은 충분해요 더 가서 교제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더 교제하고 더구나 하나님과 더불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내가 경험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집안에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시면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니 오래되시면 한국에 가면 정말 생소한 거리, 생소한 동네를 찾아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맵이나 혹은 카카오 맵, 구글 맵을 주소를 치면 내가 이 집 앞에서 메시의 마을버스 몇 번을 타고 그리고 어느 전철역까지 가서 메토선을 타서 언제 갈아타고 내려가지고 몇 미터를 걸으면 어느 버스 정류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어디 가면 몇 시까지 도착한다는 게 치면 금방 나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데라도 그걸 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내가 마을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하나 몰라도 그거를 보고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또 모르는 것도 친척 차를 빌려서 그 보고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구글 맵이나 이런 것에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은 내 삶 속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오늘 밤에도 집에 가시면 그랜드 길이나 여기 신호일 파크웨이 필립스 라인치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가면 금방 평안합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특별히 새벽에는 더합니다 이 그랜드 길 넘어가는 거긴 가로등이 없잖아요 정말 깜깜한데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길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리치먼 데스 머키 할 때요 거기는 교인들 이렇게 사시는 데가 서버버에는 전부 숲이에요 여기처럼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숲이기 때문에 밤에 그 당시에는 찾아가려면 헤드라이트만 가지고 안 됐어요 헤드라이트는 밑에만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이 스트리트 이름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창문 열고 선전들을 갖다가 비춰봐야 돼요 그렇게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비춰보고 그거 하지 않으면요 지도만 가지고 스트리트 이름이 보이지가 않아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가도록 비춰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도시도 스마트폰에 맵을 깔고 그냥 갑니다 내려서 렌트칼해서 그거 붙이고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친구 집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 다음엔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한 시간이 날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더 할 거냐 여기서 스탑 할 거냐 그런 것에 디테일하게 인도함 받으실 일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대한 결정 내가 이걸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윌리안 브릿지라고 하는 분이 묵상은 마음과 영혼을 죄악된 생각으로 지켜주는 것이다 내 생활 속에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만약 마음이 묵상을 통해 경건하고 신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악하고 죄된 생각은 들어줄 여지가 없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득 차 있으면 우리가 많은 악한 생각 잘못된 것이 자리 잡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내 삶 속에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시간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생활을 담기 위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합니다 고린도 우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닮는 것은요 티를 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건지 어떻게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지 어떻게 구역 예배드리고 어떻게 선교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티만 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티만 나는 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형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더불어 경건한 시간을 갖고 주인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내 삶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내 말하는 것이 바뀌고 변화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치기 위해서 오고 또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면 우리 연약한 사람은 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힘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교대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려운 일 생길 때 양보할 수 있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감사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힘으로 참아내는 것은 시간이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병이 나든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든지 어느 날 팍 터져 올라오든지 며칠은 참았는데 몇 번은 참았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들러엎든지 퍼붓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새벽 마가복 1장 35절에 보면 하루 어려운 일과를 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많으면 여러분이 인생에 일이 많으면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예로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보면 헐트 당하는 일이 많아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영전히 완전히 drain out된 고갈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육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예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해오던 가락으로 하면요 얼마나 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삐걱거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전일이라는 게 원수마이가 늘 방해하고 늘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해오던 방식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전에는 힘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내가 새로 우리가 말하는 Refreshing Grace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영혼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겨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왜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늘 늘 어린아이 같이 주스만 마시고 전만 먹고 이유식만 먹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아까 히브리 소장 12절 14절에 읽은 말씀인데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그냥 단단 음식은 먹지 못하고 이유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딱딱한 것을 먹고 소화해야 되는 말씀을 하고 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의 나라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늘 기분 나빠하고 늘 주저앉고 늘 삐지고 그러면 그게 뭐의 특성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이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영혼을 감당할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갖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는 거고 성경 읽기가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살아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살아 있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월크아웃 바깥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말씀이 내 삶의 일하는 방식 내가 사람 만나는 방식 또 가정에 생활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자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남들에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셔서 작고 큰일의 중요한 결정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잃고 우리 삶이 드레인 아웃되고 또 나태해지고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서 더 상처가 심해지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힘을 공급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소화하고 남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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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